몇 칸이야? 그거 내가 아 저, 저... 부샤 경보해, 이거 줄 테니까 돌려 아, 이거 세 칸 어... 1... 1... 2... 3... 4... 6... 7... 8... 9... 또 할까? 잠깐만, 여기서는? 반대상 팔까? 창고방? 아, 씨.. 일단 템이었다 그럼 근데 일단 내 집 설계도는 어때? 맘에 들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엄마, 니 맘대로 네가 뭘 해도 이쁘게 될 거야, 아마 맞아 이 집보단 전 좀 자아 성찰을 하겠구나 메코? 사다리만 만들어줄 수 있니? 네더 그거 좀 캐와봐 아 네더가 없네 캐와 경보씨? 응? 아냐아냐 사다리? 어 일단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 뭘 정해 사다리가 어딨지 뭐 여기는 또 이제 유리방으로 할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아 막 나무가 없어 나무 없다고? 이 중간은 벌써? 파란색깔 그걸로 하자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아하 파란색 유리로 돌 한번 구워볼까? 돌을 한번 구워볼까? 아 돌 꺼도 안 이뻐 이거 돌 좀 치워봐 이웅 흐흐흐흐흐 야 이거 이거 좀 치워봐 잘못 설치해다 이거 야 지영아 곡괭이 줬는데? 응? 오 야 여기서 꺾으면 어떻게 해? 맞아 아니야 한간 더 한간 더 한간 더 한간 더 한간 더 오른쪽이야 나무 없어 지영아 나 없어요 없어 없어 곡괭이 없다고? 나무 아 내가 캐야 되냐? 매도 백돌이 없다고 나 30억에 있어 나무만 캐줄 수 있냐 나무만? 나 여기 밑에 뚫고 있어가지고 나무만 캐줘도 도움이 돼 형 내가 지은 것처럼 지워? 아 나 잠깐 스킬레톤 만났다 스킬레톤 잡아 그냥 잡아야 돼 저거 무조건 잡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형이 뭘 좀 하네 어? 어? 맥도날드야 돼 뭐 시켜줘? 오늘 맥도날드 안 먹었어 아 왜 왜 왜 그러지 오 뭐야 망파 망파만 먹자 아 겸파야 이게 아니구나 눈치 준 거구나 미안하다 파는 거 만들 걸 그랬나? 이제 떨구자 우리 창 우리 이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나 여기 부릴나? 너? 뒤에 아 얘네들 좀비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좀비야 아 몰라 다 너만 노리는 거 같아 나무 캐니야? 아니 석탄 캐어 태형이 형 형 내 모래 좀 있어? 석탄 캐어 형 내 집 앞에 크리퍼 있는데 태형이 형 어? 잊어 잠깐만 진짜로? 어씨 터졌는데 내가 키울게 낙지 형 누가 터뜨렸는데? 하튼 근데 2층부터는 다른 걸로 할까? 2층부터는 당연히 다른 걸로 해야지 아 2층은 좀 싼 걸로 하자 경부야 나 이거 피해가 내가 큰 게 아니고 아 피해가 제가 큰 게 아니고 내가 큰 게 아니고 뭐라 할까 뭐라 할까 다 내 건데 이거 아 이건 왜 이렇게 이건 아 깨깨깨 빨리 뭐야 석영 석영 석영하면 더 힘들어 경부야 내가 아까 그거 하려다 지금 망한거야 석영 아니 그런게 필요해 좀 형 석영은 좋아하면 안 돼 석영은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가 있을까? 정보야 갑자기 신났어 왜? 몰라 아까 좀 재밌다 깜짝이야 그래도 집 그래도 좀 이뻐지니까 좋아졌어 이뻐진 건 아니고 어? 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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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철 누가 여기다 놓냐 나 모르고 여러개 가져가 형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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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꺼야 파인 철 그 내꺼야 내꺼 아 몇꺼야? 준호야 왜 하필 우리 집을 타냐 우리 집 그진데 석영이 형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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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았어 아 별론데 위에꺼 봐 위에 봐봐 이거 어때? 정보야 모래는 아 준호야 모래를 왜 가져갈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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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를 호박으로 교환하자고 형 어때 석영이 어때 저 파란색깔 너는 별론가? 왜그래 템 줘 나 피 없어 뭐 템 뭐 가져가 파인은 뭐야 가장한거 없어 야 구역하러 왔는데 나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거 뭐야 막혀있어 왜 막아놔 내가 막았구나 이거 석영이는 아닐거 아니면 아 고민되는데 석영 한 명 씨바 집 못 짓는다니까 딴걸 내 딴거 석영으로 길 짓다가 아무도 길 안만들잖아요 이거 어때 양탈 야 이쪽 창고 팠냐? 창고 가서 팔아야돼 아 양털집 별로야 양털 색깔 입히면 괜찮지 양털 하자 양털 하자 양털 하자 색깔이 되게 쉬워 어키도키 니 양털 많이 구울 수 있냐? 당근 확실해? 진호야 확실해? 야 맥호 여기에 거 많네 당근 뭐가 많아 여기에 거 나무가 너무 많네 나 그럼 갔다올게 형 응 갔다와 예스 높이 딱 이정도로 형 칼좀 줄래? 칼은 왜 잡아야지 여기만 철칼로 부탁할게 자 디디 여기 여기 유리를 메꿔 놓을까 여기 어 그러자 색깔 입히자 아 형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유리 색깔 입히면 좀 별로야 좀 너무 희미해져 색깔이 나랑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음이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음이 아니라? 알겠어 아 뭐 양 가위 줄게 가위 이거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먹을 거 나도 없어 나 배고파 어 축구하자 그럼 아 나는 왜 가자니까 날 왜 들어갈라 해 아 근데 먹을 거 없으면 힘드던데 창구 창구 창구만 상자만 열면 바로 따라오네 바로 뛰어오네 싹불 싹불 아 안되겠다 진짜 바로 뛰어오네 뭐 이라고 와 나 죽여줘 어? 나 죽여줘 아이디어 누구냐 빠드링 빠드링 어이 좋았다 진하템 바로 먹어라 아이 풍경 좋네 빨리 같이 살자 형광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좀 막아놨어 이거 같이 살잖아 응 태형아 근데 모래 좀 가져오면 안 돼?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거 해줄게 모래가 필요해 모래가 나 다 집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집 하나씩 가지고 나 다 집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집 하나씩 가지고 와이파인 집 없어? 어 뭐 하늘 없네 거의 하숙집 수준이에요 여기 임대 임대 여기는 약간 같이 살 수 있어 다 펜트하우스? 나는 여기다 옆에다 하려고 죽을라고? 야 채형아 나 죽여줘 샘 나 왜 여기서 태어나니? 갔다 오겠슴 내가 모래 캐올게 지금 야 좌표 몇이지? 170, 350 근데 모래가 없어 모래 어디서 illy 거야? 어휴 아 버거에 피클 안 뺐다 아 어? 버거에 피클 빼서 드세요? 어? 그 캠인데 나 너무 좋아하는데 허허 와 이 집 원래 사람집이다 이제 피클 뺏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역시 먹자 피클을 쓰면 맛 하나도 없어져 인정 인정 입맛 때림 맞아 내 국물은 맛있어 왜 다 침묵이지? 먹어서 한 시야 맛없구만 응 애쩜아 너 몇 시까지 할 생각이냐? 밤 새벽 밤 새야지 나는 오늘 갈 때까지 갔다 좋은 마인드야 시험해봤어 뭐요? 좀 똑똑했나? 양털집 하지 말까? 어? 양털? 양털집 하지 말자고? 양털집 하다가 양개와주면 없어짐 아 진짜? 아 그러네 양털집 하지마 경부형 그냥 빠르게 화져지나 파면 돼 번개가 끔치더라 나무는 비가 와서 없어지기라도 하지만 양털은 그냥 바로 사라져 안되겠다 아 저기 물이 집 어때? 물이 집 물이 비닿네 몰래? 한람이 어딨어 그냥 일단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자 집 좀 알람이 하고 싶은거 해보자 사플 지리네? 우리 집 한 번 해볼게 남은 뒤져야겠다 이거 경보야 빨리 와야지 야 이거 툴 뺐나? 유리가 더 먼저 임 우리 집에 반했어 미안한데 옆에도 하나 있다 유리? 내 거 내려와봐 나 한 대만 때려줘 유리 줬어 나 한 대만 때려줘 여기 모래 지금 다 넣어놨어 내가 이거 만들고 올게 때려줘 나 한 대만 때려줘 한 대만 때려봐 한 대만 때려봐 감옥이다 감옥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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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대만 때려줘 일로와 일로와 여기 자 일단 자 어 어 뭐야 경보야 물집으로 하자 다음 집은 그려 경보야 뭐 갖고 오게 그러면 경보야 서경 좀만 더 갖고 와라 경보야 에이 나 서경 못하겠어 멘트에 나갔어 아 니 진짜 그 열 세 세트만 있었으면 내가 봐 우리 집 완성 끝난 건데 그 그거 다 용암 빠진 거예요? 다 빠졌대 이거는 나보다 메타 터질만 한데 싸그리 된 강 허경 못 캔다 내가 준형 선물 갖고 왔어 경보야 넌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다 하숙집 경보야 안된다 하숙집이야? 경보야 가지 마라 빨리 와라 경보야 아니 어차피 우리 방에다 둬도 어차피 버드님이 훔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태형이 빨리 캐줘 이거 왜 안 캐 경보 맘만했네 경보야 빨리 줘라 밀타étais 이거 하핳해 아 뭐야 내 선물! 내 선물! 내 선물 뭐해 야 뭔데 왜 방송처럼 sur보에다가 신기하네 선물좋았다 와 이런 선물 좋다 being buenos 비오네 이야 맛있다 양았으리 양살을 줄게 아이 이거 빨리 깨 태형이형 뭐야 이거 흐흐흐흫ㅋㅋㅋㅋㅋ 하아, 일루와 같이 자자 자식했냐? 어 자식 있다 지금 아 왜 때려? 계속 아 Apa 끊기게 하려고 끊기게 좋네 아 어 뭐야 오오 여기 샤워실도 있네 좋은데? 준형네 집 샤워슈도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아까 저희집에 아까 저희집에 스톤 박으신 분 누구죠? 경부야 여기 창고로 만들면 널 빨리 사기해줄게 아! 어디갔어 이거? 블록 어디갔어 경부야 왜그래? 얘들아 경부한테 왜그래 나 가둘라 해 경부 가두지마 낙전 곁으로 와야겠다 나도 오오 변화가 없는 집에 경부야 서경은 좀 깜짝 놀라고 경부 어딨냐 경부 어딨냐 경부 어딨어 돌 뭐야 돌씨가 누가 테러했어 나도 아까 테러 당했어 누구야 돌 뭐야 아 뭐야 그만 좀 죽어 아 뭐야 우리집에 좀비 왜있어 앞서작에 그래서 죽었어 우리집 몰라 우리 좀비 좀비야 왜있어 내 물툰까지 뺏어놨어 봐봐 그러네 물툰까지 뺏어놨어 양동이 있냐? 아니 없어 양동이 그거 옆집에서 가져올게 어 그래 우리 이웃이니까 뭐 우리 이웃 사촌끼링 어 토끼발 토끼발 갖고 싶은 사람 오케이 양동이가 없다 야 자 태황이 형네 집에서 가져올게 아 오케이 우리 털렸잖아 아 맞네 도대체 어딨는거야 양동이 어 크리퍼넛 아 이거 야 나가라 나가라 진짜 크리퍼넛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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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넛 오지마 진짜 다 터뜨려 버린다 터뜨려 버린다 아 이거 방승인이 있어 이거 방승인이 있어 와 방승 받는데 개쩐다 크리퍼넛 아 우리집 미래가 없잖아 아 철 좀 줘봐 철 좀 철블럭 철블럭 아 이거 서연기 다니네 여기 또 화덕도 가져갔네 올라오 아하하하 드디어 올라오 하하하하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다 하하하하 다이아몬드다 과제 달성했네 다이아몬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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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낙천 씨는 나 집 지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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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 야 석영블럭 먹을 사람 지혁아 저거 돌부터 쳐요 돌부터 석영블럭 줘봐 아 먹을 사람이라고 들었어? 뭐야 먹은 사람 어딨어 이거? 돌 저기 왜 달아났어 지혁 야 저거 먹은 사람 석영블럭 석영블럭이 뭔데? 석영블럭이 뭔데는 너무 그라고 했다 넌 뒤졌어 아니 개소리 아니 석영 없다면 모르겠는데 석영블럭이 뭔데는 넘긴 하다 이 개새끼 어 뭐야 어? 뭐 나왔었는데 잠깐만 나 여기 숨어있다 나 여기 숨어있다고 아 씨바 우리 계단 좀 복구해줘요 나 지금 어? 낙지영 우리 다이아몬도 어디서 났어? 우리 다이아몬도 낙지영 여기 낙지영 시계한 거 있어 신기한 거 우리 다이아몬도 알람일거야 그거 나 지금 나무 도대체 어디갔니? 우리 집에서 물 새는데? 정말 뭐라고? 낙지영 여기 신기한 거 있어 신기한 거 낙지영 우리 집에 물이 없는데 왜 물이 새지? 여기만 누나 여기만 누나 눈이 어디? 나무 몇 과들고 여기 누나 여기만 여기 누나 여기만 아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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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메콩항 위에 나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아 저기 저기 있네 여기 여기만 누나 봐봐 여기만 누는데? 아 널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미끄럽냐? 누나 넘어가 봐 넘어가 봐 내가 파줄게 넘어가 봐 여기 넘어가 봐 내가 그쪽 넘어가 봐 누나 누나 그치? 봐봐 누나잖아 이 새끼 E 눌러봐 메콩 어? 이건 기동블럭이에요 어? 이 새끼는 무젠데? 어? 이것은? 죽진거 흐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재밌다 재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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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내가 죽을래 네더블럭 좀 더 깨줘 나 죽게 닥쳐 닥쳐야만 우리집 누구나? 아 엔더맨이다 엔더맨이다 아 우리집 왜 계속... 우리와 엔더맨이 왜 용있어 근데 사이버이다 엔더맨 뭐야? 엔더맨 싸웠는데 엔더맨 왜 용이냐 탈출 맵이야 점프 맵에서 올라가야 돼 뻐드링 엔더맨 우리집 복구해놓을게 템프요 여기 왜 눈 오냐? 어디에 눈 온단거야 여기 눈 다있냐 왜 여기 잠깐만 우리집 그냥 살짝 가까이 닥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지 물양둥이 주라 물양둥이 아 근데 그 과자 하나야? 그 과자 하나야? 지금 마치 자 자 자 자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너네 집은 왜 좀비가 있냐고 우리 집은 던전이야 던전이야 아 가라 조용히 해 그냥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집 좀비지 비어 떨어져 무슨 계속 아 막 기도 왔다는데 기도 기도 왔는데 기도 어디야 기도 어디 기도 아 어 어 기도부야 아니 폐라하지마봐 우리집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집채로는 진짜 형이 곧기 여기서 저기 좀 싹 파줘 저희집 갱생 좀 합시다 좀비가 어디서 나오는거야? 좀비 오는 누트가 어디야 가달라고? 여기가? 여기 싹 파줘 파잉! 서자 있어 마크? 싹 파줘 여기 다 파달라고? 뭐라고? 나 저 다이아몬드 다 마크 한 명만 초대 다이아몬드 다 떴고 마크 한 명 강퇴할라고 마크 한 명 강퇴할게 강퇴하는? 나 한 명 한 명 초대할게 기다려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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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을 못 지어 저 obsessed 야 식중도 걸렸어 재혁이 형 지금 우리 집 진짜 개발전했어 야 올팀 태워 내 팀 다 어디갔어 깨지마 밑에 열어봐 쪼닭집 발전이 길어 우선 쪼닭집 먼저 볼게 오케이 일단 기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길어요 이거 뭐야? 한 번 문제 아니에요? 자리가 문제예요 오케이 우선 알았어 우선 알았어 우리 집 적이 좀 많아 우리 집 돈전이야 돈전 돈전 좀비 나와 여기 우리 주름을 시X 살인은 어우 합법이야 살인 합법이야 시발 들어오지마 우리 집 우리 집 들어오면 살인 합법이에요 야 이 새치야! 나 집 줘야 돼 나 집 줘야 돼 나 기도야 기도 왜 안들어와 옥창호는 옥창호는 아 옥창호는 아 나가겠다 우리 2층 이거 언제 꾸며졌냐 이거? 아 메코 왜 때려! 뭐 개소리야 재혁이 이 새끼가 제일 문제네 양둥이도 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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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갑자기 양둥이 있는 사람 양둥이 양둥이 준아 준아 우리 집 어떻게 됐어? 진짜 존나 좋아 재혁이 형 같이 가자 집 어떻게 됐어? 그 그 그 빌릴게 스태이 형 나 그 빌릴게 빌릴게 나 팀이 안 먹어줘 나 확인하고 온다 그냥 레전드야 빨리 와 오호 깔끔하긴 해 근데 지혁 누가 기여도 우리 팀 탬을 털어가 어 이걸 이거 좀 예쁜데 그치 그거 떠들이기 생각했어 야경이 좋아 저기 아 그 전망이 좋지 지혁 생각하는게 어? 조금만 내가 딱 이런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밖에서 밖에서 먹어야겠다 근데 지혁아 여기 용암은 왜 넣은거니? 어? 근데 넣어놓은거 아니였어? 여기다 여기다 기도 받으면 여기다 기도 받으면 딱이었어 야 시가야 야 시가야 야 시가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뭐야 이거 불탔어 방금 방화범 방화범이 형 누구야 방화범이 형 누구야 방화범이 형 누구야 어 이거 머리 큰게 내가 봤어 방성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성현씨 이러면은 저희 관계 델갈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방성현씨 이러면 저... 야 이거 용암 빨리 꺼씨 뭐하는거야 여기 우리집에 방화범이 있거든? 우리집도 핫법이야 때리면 야 나와봐 우리집 복구시켜 주면 아 나 피일이야 어 뭐야 재혁이형 nsk 그냥 가둬 가둬 야 우린 저 2층 누가 만들었냐 저거 2층지 네덜블락 또? 아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아 죽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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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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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저새끼야? 다이아몬드다 야 이 씨발 우리 상자 상자 못들게 해놨어 깝쳐? 깝쳐? 어? 야 이거 2층 누가 만들었냐 그만하자 주누아 아 까비 빡쳤었어 까비? 태웅이형 아 왜 반가워 저도 여기 살려구요 이제 여기 침대 하나 더 설치하잖아요 나 표지판 줘 나 표지판 내꺼야 방송이야 표지판 하나에 묵은거네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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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울거같애 표지판 하나에 왜 저래 표지판 아 표지판 방패봐 이리 방패봐 방패 씨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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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아 지금 내 눈물 나 진짜 울거같애 도끼로 내가 찍어 도끼로 내가 찍어 나 만들어줄게 재혁이형 만들어줄게 오케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나 버거시켰어 아 여기 던전 뭐야 던전 나 한글 찾으나? 우리 게임 해봐야 알거같애 지하가는길 상탓인데 여기 창고야 형 창고 야 성현이 잠깐 못오게 해봐 성현이 여기 주변에 있냐? 어 형 옆에 있는데 오케이 뭐라 썼니? 이거 일부러 그런거면 뭐야 방송에 나가면 안됐어 아 진짜? 아니 그냥 장난친건데 어 내가 왜 나가면 안됐을거같애 내가 안됐어 버로드링이야 이 집 뭐 좋은거 없나요? 여기 와바 들어가바 기다려봐 내가 표지판에 뭐 써줄게 이이이 다류 뭐야 누가 나 주셨어 푸흐 아빠야 이제 신뢰는 없어 니 슬슬 노잼이 나 다 지으니까 뭔가 목표를 잃었어 제형형 목표가 없는데 접어 일로 와봐 퍼드링 준야 나는 목표 달성하기 전에 누가 이리 와봐 집은 너희 안 부신 거 알잖아 집 퍼드링 부셨어 이제 그 부인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카르페가 있는데 야 왜 야 뭐해봐 뭐해봐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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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하하하 상하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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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오지 마라. 안 된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안 된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지 마라. 올라가 올라가 쭉. 안 된다. 올라가 올라가. 뭐야 집대 부셔졌어. 가도 가도. 침대 누가 부셨어. 너 침대? 침대. ㅋㅋㅋㅋㅋ 침대 뭐야 ㅋㅋㅋㅋㅋ 경보, 경보 개의심이 안 돼? 경보, 경보 더는... 경보는 왜 저래? ㅋㅋㅋㅋㅋㅋ 경보 쪽으로 가자요. 아 경보 딴 짓 만들네. 하이! 여기 어디? 자, 좌표 좀! 형이 형! 좌표 좀 찍어 달라. 140에 385. 385? 왜 이렇게 멀어? 어, 엔더맨이다. 저, 저, 저... 엔더맨이 저기... 조나 집에 또 힌더맨인데. 아니, 저기 뭐, 뭐 발생기야? 저기? 저기 사냥하면 돼? 엔더맨은 죽이지 말아줘. 친구야? 에, 조나야 나도 나도 나도. 뭐야, 누가 나 때려. 뭐야, 얼음 돼버렸는디? 어? 뭐야, 내 물. 올라가자! 형이 형, 나 아직 하나 남았어. 아, 씨X. 어? 우리 집인가, 저거? 알람왕. 뭐야, 이거? 어? 어? 언제 올라가시고. 너 알람이 뭐하냐? 알람이 새집 찍고 있어. 새집쇼? 어. 양동이 있는 사람. 하하하하. 형님, 알람의 집 가자. 어? 야, 밤 좀 드라. 내 집 테러한다. 내 집 테러한다. 어? 땡큐. 내 집 테러 당한다. 어? 씨X. 어, 누가 용암 뿌렸어. 지도 뭐해. 하하하하. 뭐 없지, 내가 여기? 포크, 이. 흘렸어. 어, 너무 밝아. 용암 줘. 용암 줘, 용암 줘. 용암 줘, 용암 줘. 용암이래. 그거 줘, 그거 줘. 어. 형이 형. 그, 용, 양동이. 아직 20토로 내 방송 보고 있나 봐. 양동이, 양동이, 양동이. 물, 물 묻지 말고. 누가 방풀해? 퓨리가 방풀해요. 퓨리가 방풀해? 잘했어. 양동이 주세요. 난 딱 이 타이밍에 파인 집에 그냥 껴들어야겠다. 이게 뭐야? 파인님 집 언제 만드세요? 어? 거 안에 있는데? 내 집이야 그거? 그 메코가 만들어둔 거 내 집이야 그거? 파인집 보러 갑니다 어쩐지 빨대 같다 방송이 시스러웠다 지어가 창고나 다시 만들자 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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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냠냠냠 이 집에서 잘 살아보자 너랑 나만의 집이다 이제 어 뭐야 저거 우리 두밖에 없냐? 야 경모야 경모야 왼쪽 봐봐 저 집이 은근 애술이다 근데 어 뭐야 흙 들고 있는데 이쪽 있어 이쪽 있어 저 집 누구꺼야 근데 저거 저 집 누구꺼야 저 집 저기 누구 저 집 저기 저 집 저 집만 어떻게 알아 저기 저 집 지어가 저 집 누구꺼야 진짜 너 한 거 아니야? 여기 한 명 데려와봐 저 집일껄 아마 그냥 저 집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알람이 집 한번 보자 상현아 이리와봐 상현아 이리와봐 초풀씨 초풀씨 내 집 건들지마 내 집 건들지마 야 알람이 집 뭐야 이거 야 온천 온천 파인집 어디야 파인집 파인집 어딨냐 다 먹었다 이거 알람이 집이야? 테러 당했어 이거 집이야 이거 집이야? 태형이 형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상현아 양동이 있어? 나 양동이? 나 돌멩이 바깝다 이제 리필해야돼 리필해야돼 아 좋아요 걷어있는 양동이 좀 상현아 이리와봐 상현아 이리와봐 상현아 빨리 빨리 온천 부숴 부숴 문 막아놨어 어 몰라 에어 몰라 수ed 야 온 거야 equals 오오 오 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 수소 안 initially 알람이 불러봐 알람이 흑에서 불러봐 어디갔어 하나 알람아 나 풀템이요 한나 살았다 좀 만들봐야겠다 파인 집 어디 딴 거야? 그래서 어? 뭐야? 뭐야? 어? 내 모자 돌아왔다 갈 거야 왜 나 방금 형 나 양동이 줘 양동이 아 집이야 알라마 이거? 응 아 나 진짜 안 만들었어 아직 문 하나만 있으면 집이긴 해 아 양동이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양동이지 양동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 당연하지 양동이 양동이 나 올라왔다 올게 아 뭐해? 올라왔다 올게 뭐 쓰였어? 형마 형 집이야? 아 양동이를 줘야 양동이를 뭐지 이거? 나에게 양동이를 줘 봐 테러 해놨어 형 너도 당했어? 우리 집보다 심하게 당하는 집은 없을 거야 라이트 있어? 지금 라이터로 다 태울래? 철 하나 캐면 우리 저 탈 수 있거든 철 단 두 개만 있으면 철 집이 그냥 사라지긴 해 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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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해 그리퍼 유도해 그리퍼 이용해 그리퍼 이용해 그리퍼 이용해 그리퍼 이용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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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퍼 이용해 어 나있어 우리 집은 그냥 망했네 강했냐? 나도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 가니까 답이 없는데 나도 또 안가고 있어 널 спрос을 다 breve 으흐흐흐흐흠 으흐흫흫흫 흐흫흫 애끼 에서 그냥 가버렸는데 모드иях에onte 아 멋있어 아이씨 bos 그래서 어좌아아앍 야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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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려행 뽀드링 뽀드링 뽀드 아아 카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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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둥이전 왜 때려? 메코 야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일로와봐 손에 있는거 불안한데요? 어? 뭐야 없어졌어 야 돌 잘 깨는 기도 들어왔다 야 기도 왔다 기도 반기자 기도 난 기도 보러 간다 난 기도 보러 간다 야 준형아 사다리 보러 어떻게 됐어 어? 사다리 어떻게 됐어 사다리? 사다리 달라 했었는데 소식이 없는데? 놀고있지 야 기도 왔다 되돌아가자 이제 정보 정보야 뒤에 정보야 뒤에 아 오 뭐야 혹시 양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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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유리 누가 이렇게 났어 어디 유리 아 우리 입구 농장 좀 입 형 우리 집 아직 안 봤지 도현이형 아니 안 보여주고 우리 집 좀 이뻐 아 니네 집? 어 그냥 우리 집 아 별로 보기 보러 갈게 기다려봐 나 이것만 하고 갈게 내 집 말고 우리 집 그냥 이뻐 다 이뻐 혼란스러워 어우 나 니 방금 받아 죽이지 마 나 왜 죽여 아니 나 이 형 나 왜 죽여 나 왜 죽여 나이스 알라미 컷 아 퓨리 이 새끼가 문제야 내가 보면 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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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또또 또 시작이야 두노야 또 또 또 또 또 시작해 또 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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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딴 데 가서 이제 새로운 개척하자 여긴 이제 망한 거 같다 다시 좀 아니다 우리 집 미장해 알람아 양둥이 구하기 이랬는데 나 양둥이 없어 야 이거 그냥 집 버리자 이거 집도 아니야 그냥 새로운 털을 구하러 갈까 다 같이 그냥 야 이거 솔직히 좀 열심히 짓긴 했는데 그냥 쪼낙집 망한 이후로부터 뭔가 하기가 싫었어 내 집은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 개 진짜 집 존나 열심히 지었거든 근데 기도가 돌로 입구를 막네 네 콧구멍 건 있냐 기도 있어? 응응 기도 있어 가겠다 기도 기도 오자마자 테러하냐 기도 없냐 기도 없는데 기도 차려할 거 있는데 차려있어 차려있다 뒤졌는데 왜 뒤진거야 아 떼지마봐 또 때려 또 또 이 새끼 또 문제야 또 준호 이 새끼 제일 문제 이 새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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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좀 색다른 거 없을까? 목표가 없어 난 내 생각엔 그 웹표를 네가 깼다고 생각해 아 용암 뭐야 아우씨 못할라고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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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을에 몬스터들이 있어? 그니까 마을에 엔더맨이 있는 게 제일 웃긴 한데 아니 이 새끼 아까부터 있어 이 새끼 수호자야 이 새끼 뭐에 있어 여기에 이 새끼 수호자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근원지가 서경이하고 형 우리 집이야 어? 니 말 안 들려 우리 집인 거 같은데 근원지가 아 근원지 그 맞긴 해 누가 여기서 죽었어? 어 뭐야 어? 의문의 이득 필러톤 그걸 다 먹는다고? 뻐드린 존나 빨라 어이가 없네 이제 다 먹고 있잖아 뻐드린 근데 그것만 줘 그거 용암 양독이 두 개 내가 보기엔 이 마을은 망했다 이 마을은 망했어 일단 이 마을은 망했어 새로운 그거 하자 나 새로운 곳을 안식처로 삼고 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려면 모두가 다 템을 다 버려야 돼 일단 어 템 다 버려야 돼 그거 맞는 말 기도도 새로 못하나? 기도도 왔으니까 새로 할까? 새로 한다고? 어 왜 나 드디어 집을 지웠는데 야 우리 집 불태잖아 이게 말이냐? 이게 누가 불태우는 거야 야 야 봐봐 봐봐 우리 집 불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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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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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거 어 우리 집 누가 불태웠어 나 왜 아니 저희 개식 성현이 형이네 아 박현이 형 잘 탄다 저거 근데 잘 탄다 잘 탄다 아 괜히 나무집으로 지었어 슈발 야 너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야 갓 탔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엔더맨 엔더맨 왜 때려 에 에 어 뭐야 아 깜짝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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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노란빙 지워봐 노란빙 지워봐 내가 보기엔 이 모든게 아이씨 아이씨 이 집을 왜 불태우는 거야 이 모든게 석영 때문이야 석영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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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석영 때문이야 이 모든건 석영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암 야 그냥 우리집 뭐야 진집 그냥 사라졌는데 답변 답변 제작까지 나중에 나무지 푸는 적 너무 슬프다 기도야! 아아? 뭐 어딨냐 기도야? 집에 다음 관리하면 되세요 내 지금 불타 기도는 시리아 석기시대에 과제 달성했네 뭐라고 나 레인지 턴 안했어 우회 레인지에 리인지에 따라갈게 따라갈게 나 짧게 따라갈게 빨리 빨리 나 가자는 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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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이됐어 하핫핫핫 다 희망이 없어 지금 알람이만 하는거 봐 씨발 알람이 왜 꾸꾸치하고 있어? 알람이 좋은 거 잘하고 있어 아주마아주마아주마아주마 아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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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으으 내가 왔다 ㅎㅎSP 하지마 하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재밋땅 나 안할래 아니 우리집이 제일 멍청한데 이제? 뭐야? 물 더 내려가야겠다 아 기도 아 쓰레기다 기도 야 차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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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야생이 아니라 능력적 싸움 분모를 했어야 됐어 능력적 싸움이나 하자 우리는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서로 3초 동안 눈 못 쳐다봐 우리 진짜 집찍기보다 싸우는 걸 했어야 됐어 쏜다 뭐냐 여긴 와 이제 침대는 리스폰으로 살아있네 침대는 기도형도 아이디 샀어? 아니 그럼 누구한테? 친구 기도야 알람이 아이디 봐봐 아 나 이거 산지 얼마 안됐어 알람이 아이디 봐봐 기도야 왜? 알람이 어디? 아 나 손다 나 손다 나 이거 아까서 싸웠어 진짜 군의 내용 보여줄 수 있다 진짜 안 밸려준 거? 네 난 알고 있었어 에이 서파네 아 뜨거워 아 아 넓이 내려왔다 아 그거 재밌다 아 그거 꿀잼인데 능력자 하자 능력자 능력자는 열기 힘들어 왜? 내가 썩장이 아니걸라 어허 어디지? 우리 옛날에 열었잖아 그건 옛날이구나 음 응 너가 계속 우리집 작업장 만드는 아 근데 난 파일 넓고 못 본지 한 두 시간 된거 같은데 근데 우리의 집 좋지 이쁘지 어? 준형은 이제 어떻게 됐어? 준형은 그냥 없어 탔네 그냥 그냥 없어졌어 저거 내한테였었는데 쟤 사라졌다 나무 좀 더 약하다 뭐야 이거 물은 나무 집 하면 안 돼 나무 집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이거 용하면 또 뭐야 시발 왜이래 여기 아 우리 집이 제일 정상이야 아늑하잖아 어? 상현 여기 안 들어와봐 이쁜데? 뭐야 여기 또 나무 집 어디로 갔어? 형 여기 여기 우리집 우리집 안으로 들어와봐 이뻐 우리 물집 하자 아 들어와 들어와 가지 말고 들어와 올라가지 말고 들어와 아 여기 여기 들어와 오 봐봐 물집 이쁘지 않아? 오 정말 이쁜데? 우리집 이쁘다니깐 상따치? 여기서 이제 돌아놔온다면? 이쁘다니깐 자 이쁘다니깐 이쁘다니깐 아이 크 우리 피그맨한테 누가 더 오래 삼나 하자 아무것도 없이 가서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모이자 모이자 다 죽고 한번 다 죽고 시작 한번 죽자 죽자 기도 기도 왔다 죽어라 아파 내가 보기엔 제일 문제 있는 사람 알려줄게 내가 보기엔 제일 문제 있는 사람 머리띠져나 머리띠 머리띠어디갔어 안 돼! 이 머리끈 왔을 때부터 우리 지금 이상해졌어. 이 머리끈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이 머리끈 왔을 때부터 뭔가 우리의 신뢰가 깨졌어. 뭔가 그 화날 수 없어지고. 아 진짜. 진짜 희망이 없다. 진짜. 이 새끼. 형 봐 이리로 와봐. 하.. 싫은데. 어디 어디 어디. 머리.. 머리깐 가려준데 이 사람? 왜 그냥 내 능력자 못해? 몰라. 아마 못해. 왜? 내가 못한다고 말했었어요. 이거 뭐지? 서바이브밖에 못한대요. 음. 음. 이 터지 여기 버릴까? 그냥 다 같이 이제? 버리자. 거기서 터지는 없지 않나? 다 같이 나가자. 이제 여기서. 이제 썩 다시 열고 다시 야생 처음부터 하자. 초심 잡고.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보니 이게 커. 야생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 맞아. 야생의 그.. 어 야생을 안 해서 뭔가 그걸 몰라. 그.. 그 철의.. 자원의 중요함. 자원의 가치를 몰라. 맨날 막.. 그러니까 맨날 훔쳐 하잖아. 아 근데 경보가 날 왜 때려 계속. 응? 내가? 니네 어디 갔어? 여기 집 버렸어? 내가.. 내가 형을 때리고 있다고? 아니야. 경보.. 아니 기도셨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 보고한 것 같다. 빨리.. 여기서 뭐 더 진행된 거 있음? 나.. 나.. 우리 집 완성됐어. 우리 집 완성됐어. 우리 집 완성됐어. 일단 이 집 캡처 한 번 해야겠다. 아니 남았으면 다 갈게. 이 집 캡처 한 번 해야겠다. 그냥 이.. 하지마.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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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시발 만들진 않았는데 망했어. 서버가.. 나 무슨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조막이 약간 악의 근원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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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나 좀 더 게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죽자! 얘지요 2문점 왜 여기 왜 이렇게 강도래 가진 건 없지만 자신감 하나는 나이스 나이스 아리스 가둬ted 가둬면 돼 아무것도 없어 코킹 없어 보기에 있다 아 backbone 어디 있어 계속만 계속만 그... 계속 나가 으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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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 계속 나가 흐하하 안에, 안에 누가, 안에 누군데, 안에 누군데 기도, 기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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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윽 으윽 으윽 페스용 부스 걸리게 하자! 페스용 부스 걸리게 하자! 기도 어딨냐? 허윽 어딨어, 어딨어 다른데데데데데덥 내가 정신받고 있는... 여기여기여기여기 망 65 더 헉 ㅋㅋㅋ 어 그래서 이름표 가려 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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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다 뭐 부진다 뭐 부진다 저기 저기 저긴 거 같은데? 아 버튼이구나 저거 어디 어디 어디야 못 뚫는 소리 들린대 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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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없다 이 Richter 메퀴즈 아 나 내 집 탄다 시.6 안 해야지 펜트 appear 아 이 밥은 부족한데? 배고프다. 태경 이리 와. 태경 이리 와. 나 무기 있는 사람 없나? 너 하는 목적이 뭐야, 이제 이거? 난 모르겠어, 아직도. 서버 다시 파던지. 기도야, 너 언제까지 갈 수 있냐? 난 기도와 함께라면 다시 해갈 수 있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기도 다시 파려했는데? 다시 쫓아온다고. 어, 파인 드디어 보인다. 파인 어디 있어? 파인 두시금만 해봤다, 이거. 나 집 탔어. 집 어디 있는데? 우리 집 보러 갈래? 어, 한 번 보자. 농장으로 와. 아, 하루하루 타고 있을 거야. 저지 뭐야, 저거? 그런 거 같은데? 아, 보러 가자, 알람아. 아, 개새끼들, 시발. 대앞에 굴이 존나 많아. 아, 아파. megamura 켄두고? chester deleted. 집 보러 가자, 집 보러 가자. 집 아니야, 집 아니야. 何ito게. 집 아니면, 집 아니면. 집 아니면, 집 아니면. host. tube recognize. 스틱 1, 180, 170, 170 etc. 어, 한 명. 여기 좀비들 그렇게 많아. 거기. 어 리스푼 장소 어디야? 거기 메코 어디? 형이 앞일걸? 어? 아 그래? 처음에 만난 침대 8침대야 파인 집 좀 보자 나 집 망했어 아아 살려줘 살려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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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람 구조 정바람 집 이거야?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기도 침대 어딨냐 진짜로 아 뭐야 시발 침대 뭐야 난 봤어 나 버드린이 불 붙이는 거 봤어 아 아기그넌이네 네보겐 아기그넌이 버드린이야 그치 저 사람은 누가 데려왔어? 내 맨 퓨리랑 짰어 퓨리랑 우리 써봐 한번 혼란 주자 하면서 짜면서 들어왔어 네보겐 런던 포커싱 잘 됐어 야 뒤에 아기준비 알람아 아람아 뒤에 아기준비 아람아 아람아 뒤에 스태커봐 아람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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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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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아기준비 죽여 아기준비 죽여 아람아 뒤에 아기준비 죽여 아기준비 죽여 아람아 나 침대 없었어 나 죽였어 나 침대 없애 아 거하다 이수킥 죽이면 망해 죽이면 망해 죽이면 망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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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각각 터킹이 뭐야 정 lean 아람이 준비 아람아 아람 아람이 준낭빨라 아람 와 양, 양 7마리나 키웠네 양 2마리 키울 수 있었는데 망해가지고 그만뒀어 와 여기까지 오면 이쁜데 여기 와봐 딱 여기까지는 이쁜데 그냥 슥 들어가면 장관이구만 다시 할거야? 다시 할까? 다시 하자 내가 보기에 저 런던에 포커싱이 문제였어 주노야 어제도 주노가 문제였어 주노 이 새끼가 내가 보기에 진짜 개문제야 어제도 터뜨렸어 이 새끼 아... 아휴 괜찮았는데 아... 말할래 내 모습 들렸어 계속? 난 니가 소리 안 들려 깬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진짜 존나 무서웠어 아 두번째 말 바로 짓는건데 아 이거 지져있어 나 지금 뭐야 초프로 세이프 지렸어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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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시로... 일단... 일단 내가 이렇게... 파스팔 맞은데 돌려주고 아유 잠깐만...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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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야. 런던 친구들 나갔어? 종리령 서버 들어와 봐. 안 돌아와지네. 런던 친구들 갔어. 아... 런던 친구들 갔어. 런던 친구들 갔어? 런던 친구들 갔어. 런던 친구들 갔어. 아... 나 왜 목표 달성하고 갔어. 안 돌아가자는데? 아 지금 딱 들어와져. 어? 그러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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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도는 어딨는데 하이라 하는 거야? 하이? 태배빈님 잡아. 아 그래? 하이? 야 시X 소다 소. 야 시리 오랜만에 본다 저 새끼. 소가 뭐야? 카오. 저기. 이렇게 해서 뭐 할 건데? 뭘 뭐해? 다시 시작이야. 유리살 아들아. 나 마카 너무 재밌다 지금. 아 너 밤새서 그냥 할 수 있어. 난 경쟁 안 하는 게임 하고 싶어 이제. 아카처럼 터져도 괜찮아. 아카처럼 터지면 안 돼. 아카처럼 터지는 건 좀 오바야 근데. 아 그건 그래. 아 근데 런던이 문제야 저거. 준호의 계략이 말려들었다. 야 기도님 말고 초대하지 말자. 기도냐. 그래 기도가 제일 클린하긴 해. 역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어딨냐? 나 나무 캐는 좀. 딱 목소리부터 그냥. 너무 순진한데? 너무 순진해. 아니 뭔 돌이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와. 할래? 할래? 어 기도 또 이제 누구 초대한다. 소고 소고. 아 소고. 아기. 士병 사기 시리에. 아? 어? 안 밖에 끝이. 찾았다. 어? 딱 생존자 4명 남았네 난 이게 나은 것 아무리 봐봐 아... 돌았다 으흐흐흐흐 야 메코 너도 하나 같이 생기자 일로와봐 야 지금은 여기로 하자 여기 돼지하고 소 다 있다 이 ㅅㄹ 개쩐다 이곳은 짱이다 기도님 저 고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벌써 고기를 찾는다고? 야 얘도 어디 갔어? 아니 여덟 개를 왜 줘요? 몇 개 있어요? 좌표 좀 아이 ㅈㄴ 가까워 ㅈㄴ 가까워 구아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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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옛날에 그 집은 볼 수 없는 건가요? 야 메코 일로와봐 나 잠깐 고기 좀 먹고 와 오자마자 고기를 찾는다고? 오자마자 고기를 찾는다고? 야 기도아 나 고기만 꺼라 나 밑에서 내려간다 나는 알아서 오시기 하나 더 오자마자 기도 어디갔어? 기도 동굴에 있어 거미가 야리는데? 어? 어? 야 기도야 어디 키워주는구나 기도야 기도야 엉? 고맙다 야 뭐야 거기서 키우고 가 버스철이 있는데? 나는 빠르다고 아이고 너 어디야 파인? 나 땅굴 너 땅굴이야? 나 알려줄까 위치? 너 여기 토 왜 이렇게 많아? 토 아끼잖아 토 토 아껴 다 잡지마 형 제발 아껴줘 우리 전판에 양 다 잡아가지고 저 반대면 농민한테 죽지 않냐? 안 죽어 쟤네 안 때려 야 니 반대로 돌아와봐 니 어디야? 나 지금 마이너스 152에 68 뭔가 나 이번엔 그래도 집은 잘 만들 것 같다 너 나무 있냐? 아니 나무 캐 근데 기도 거 그거 잘 제작된 훔쳤어 아 기도야 야 석탄 하나만 줘봐 석탄 하나만 철거 게임 만들어줄게 기도야 야 나무 29개 있는데 아 석탄 하나만 뿌려 그냥 뿌려 그냥 Q로 뿌려 나무 줘봐 나무 별로 없는데 나무 캘레 이걸로? 왜 털 있냐 벌써 나 철을 구했으니까 바로 이리네 아 앞창이야 앞창이야 야 여기 집에 없네 야 기도야 거기 많냐? 빠르게 나날과는 다르게 모르냐? 기도야 거기 많아 거기 뭐지? 나 뭐 만들려 했지? 여기 딴 걸 갔어? 아냐 아냐 아직 안나갔어 아직 안들어갔어 나 거기로 갈거야 나 거기로 갈거야 뭐해 이 새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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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철 방향했다 야 나 살려줘 헷갈레톤 야 맥포로 가져가 아니 잡았어 잡았어 맥포로 가져가 나 피일이야 고기 먹어 거기 고기 꿇고 있어 아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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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도야 처음부터 있어야 했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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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석탄 하나 없냐 나 곡괭이 좀 만들어줄래?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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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물이 어디서 죽었어? 여기 너무 많은데? 여기 켜봤자 의미가 없구나 너 살았었냐? 어? 살았었냐? 아니 죽었어 잠만 조금만 기다려 아 불만 밝힐게 죽었냐? 아니 재미없어서 안 할거야? 현타 왔어 그건 인정이야 응 안 할거야? 응 내 목표가 새벽이라 들어와 그냥 조금만 더 해야겠다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에이 아니야 벌써 현타가 와 지금 난 현타가 올 만 했어 난 아까까지 왔다가 아까 버텼어 난 너무 재밌는데 야 야 기도야 뒤에 돌곡으로 패고있네 나 너무 편하네 야 너 갈거면 텐주호가 왜 개새끼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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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냥 빼 그냥 빼 매코 매코 야 매코 좀 불러줘 야 선현아 어? 매코 템 달래 템 파인이 템 달래 파인이 템 달래 템 템 왜 형 템 달래 형 템 형 템을 달래 형 템 형 템을 달래 알아서 뽑으래 알아서 뽑으래 아휴 시발이란 내가 키지 뭐 내가 키지 뭐 각 좋다 왜 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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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오는데 저기 아 좋다 나이스 나이스 파이는 어딨냐? 나 동굴 기다려봐 올라갈거야 힘 좀 돌려받아요 기다 위에 저 잡아주면 안되냐? 파울드 잡힌 것도 아니라고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아니 다표 왜요? 다표 왜죠? 다표? 보기로 했어 가까워 근데 기도야 너무 센데? 기도야 콕 세메카시니까 아는데? 꼭 때렸어야 했냐? 어? 꼭 때렸어야 돼 네가 때리라매 여긴가? 여기 아니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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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찾았다 기도 찾았다 기도 찾았다 어디? 내려왔냐? 아니 여기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봐 아 기도야 나 현재 타임 올 뻔했어 하 기도 못 찾았으면 여깄다 여깄다 이 새끼 아직 살아있구나 아 죽일까 이제? 피 없을 것 같은데 아 나 철곡이 없다 난 하나 있는데? 여긴 네 철곡이었다 네 철곡 아 이제 죽이자 그냥 야 같이 때려 같이 때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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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막 그런 버전도 재밌는데 그 그 그 막 무슨 시대 시대 버전 무슨 시대 버전이 그 막 정말? 어 나 피 1이야 뭐야 뭐야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어 잘했어 나무로 막았어 말이 안 돼 동굴 팔지마 쭉쭉쭉 내려가 어 여기도 있어 얜 잡아 얜 잡아 얜 잡아 파인 어딨어 같이 내려가자 나 아래야 이미 뭐야 이렇게 빨라 아 그냥 내려가자 거기서 그냥 아 고기는 꽁는 중 5개 아 5개 적어 주변에 고기도 없다 어 문도 내려가 있어 내가 잡아줄게 아 지금 밤이라 좀 그건데 아 거기 같이 키가자 아 하 흠 갈려면 안 돼 이거 음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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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응 갭처럭 엄청나 벌써 사이언문들도 산다고? 엄청나 엄청나 너무 고팬거 아냐? 난 고수라서 난 알파 유조라 피로빈 때 부터 있었다구 지ο warmer 아.. 곡이 필요한데 아 내려가자 그냥 아닌데 아 내려가 안될거같아 아니 다이아몬드가 3개가 안나와 미친 2개밖에 안주네 짜다 아 내려가 내려가자 거기 내려가자고? 어? 필요할거같아 어 어 뭐야 뭐야 여기 야잇 개씨 야 개이버 개이버 어 2개밖에 못먹으니까 좀 쎄다 4개정도 쎄다 4개정도 쎄줄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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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철 좀만 펴고 오면서 나만 숨을 해볼게 나도 방송 켜야겠다 방송 켜올게 나도 오래할거면 켜 어 나 좀 오래할거 같아 너 너무 재밌어 게임이 너무 행복하다 아 여기 좀비 오는데 죽여봐 어 뭐야 깜짝이야 야 나 철곡 있냐? 어 두개 있어? 철교 줄게 박대기 없어? 나도 있는데 있어 있어 아 여기서 일찍 내려가자 이제 아 또 철 캐고 가야되네 내려갈 수가 없네 거기 굽고 가자 아 내려가서 한게 나아 이건 그래 아 또 왔다 강탈시킬 수 있어 내가 아니 근데 뻐드링은 준호 없으면 착해 강탈시킬 수 있어 뒤졌는데? 나도 왜 어 여기 좌표가 X-160 지하트 350 야 기기도야 쭉 파자 여기서 그냥 여기? 어 여기서 내 바로 옆에서 봐봐 어 너무 좋다 아니 힐링 타임 힐링 타임으로 너무 최고긴 하다 응 그니깐 그냥 하나도 아니고 가까이 쭉 들어와서 더 좋아 게임이 편하구만 여기서 시빌에서 이제 가자 직선 여기서 고기 꾸어 이제 여기 이런 데 화로 위에 있는데? 어? 화로 위에 있는데? 뭐지? 고기 있는 거? 어 야 너 오늘 트위피 틀어봤냐? 아 트위피 아까 되던데 구독 되긴 하던데 아 그래? 아 됐었지 너 헐을 왜 거기다 두고 왔니? 옛날에 아파트 털었나보나 그러게 밑인 놈이구나 봐봐 내가 사플했잖아 이씨 뻔드링 오는 중? 뻔드링 오고 있다 재호가 재호가 나 네 위에 있어 아래 아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바로 방송 켜버렸어요 깡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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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건 나한테 있지 왜 내려갔냐? 어? 어? 뻔드링 철 철 과세가 달성해버리는데 재호 여기 내 거 먹어봤어 뻔드링 일로 와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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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인물 방송 아까 보임을 보여드릴게 이거 뭐해요? 바로 바로 나오죠? 보임을 말하자마자 바로 깡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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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드링 데리고 와 어? 나 뭐해? 너 너마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너 내려간 곳에 잘못 내려갔어 어 뭐야 여기에서 누가 터졌는데? 여기 옆에서 누가 터졌는데? 지혁이 거 먹고 가야 할게 아 주나 또 왔다 그냥 주나야 가라 아 지금 지혁이랑 내가 게임 못해 뭐야 지혁이 하고 있는데? 아니 지혁이 지금 자리 없어 자리 없다고? 그럼 지금 하는 사람 누구야? 지혁이 자리 없는데? 뭐야 지혁이 자리 없는데? 대소리야 지금 뻔드링 지금 화장실 갔는데 아니 어디갔지 이제? 어디갔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뻔드링은 누구야? 내 생각에는 강퇴해야 될 것 같아 주나야 나가서 좋겠다 어? 야 다이아 나이스 뭐냐? 뻔드링 여기 왜 있냐? 야 다이아 네 개다 상현아 좌표가 어디니? 주나 너에겐 비밀이란..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상현아 좌표가 어디니? 여덟.. 어잉?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 야 나 스팟 세 개 찾았는데 열한 갠데? 뭐지? 이 게임? 이것도 운빨 게임인가? 와우 GG 기도랑 나랑 너무 클린하게 하고 있다 시합 불편해요? 시합 불편한 게 뭐가 있어 야 기도야 다국 하나 만들어줄게 모든 걸 다 맞춰줄 순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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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파자 일로 일로 내 팬들은 무조건 좋아하지만 다 맞춰줄 수 있어 일로와 기도야 일로와 여기 여기 가면 좋다 여기 오 여기서 직선으로 파라 넌 야 뭐야 우리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하는 거야? 네 서버 아예 리셋한 거예요? 네 기도야 너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파줬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응 여기 다이아 각 나올 거 같아 상현아 근데 좌표가 어디니? 여기? 마이너스 200에 350 우리 게임 못한다며 주노야 응 못해 근데 사실 뭘 하는 거야? 아니 방금까지 좀 못할 이유가 아 어 윌리안 이제부터 돼? 잘하면 아니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단 돼 일단 돼 이번엔 좀 클린하게 가자 마이너스 250에 350? 응 마이너스 250에 350? 근데 우리 지하여 Y11이요 아니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20? 250? 아 막대기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220에 350? 응 응 응 갤네 십다 ㅅㅂ ㅎ 하하하하 히힛 뺏 다 돼 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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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추리시니까 필요없고 하나 다인다 이때 딱 위에 한 번 봐봐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이아각 야 니네 위에 물인데? 어 금이다 물? 응 니네 강 위에 있는데 물밑이 될거야 그러면? 뻐데링 어딨어? 아무것도 안하는데? 어 이제 한다 기사 너무 빠르다 다이아몬드 국쟁이로 다이아몬드 많이 올라 게임이 너무 빠르다 왜이렇게 많아 어휴 뛰지는 않겠지 피해줘야 돼 양한테 야 문 잘 열려 잘 열려 잘 열려 계속 일자로 파? 아니 이제 이거 동굴이잖아 여기 좀 먹자 동굴 끝났어 끝이야 이게 저거 버드링님 아니라던데 저거 킥할까? 어떻게 할래? 버드링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방금 전에 버드링님 아니라고 했었죠 아 맞아맞아 버드링이 맞겠네 자리에 비운거야 다이아몬드 좀 엉덩이 있어 엉덩이 있어 엉덩이 있어 그냥 봤어 다이아몬드 날 꽉인데 다시 직선을 파자 제가 그게 모드가 그게 아니라서 눈뽕 모드가 아니라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이쪽으로 파자 안 보여요 쉐이드모드가 아니라 아 위에 용암 있네요 야 너 좀 아팠는데 방금 야 잠깐만 더 제가 쉐이드모드면은 그게 가능한데 쉐이드모드가 아니라서 그 햇볼 들면은 그냥 쥐 밝혀지는거 아 그것도 돼? 너 안 돼? 쉐이드모드 오면 거의 될텐데 아 나 그렇게 해본적이 없어 해봐 방패에다가 그냥 햇볼 올려나봐 아 방패에다가 오오 양손이야 그거 원래 양손이 모드였는데 여기가 그냥 주문적으로 바뀌어졌어 신기하네 아마 여기에 나 뭐해? 난 용암 발견했어 나도야 소통해줄 수 있어요 영어 말고 원래 이런 힐링게임에서 소통해주면 너무 행복하다고 안그래요? 기도님? 그렇죠 또 용암 있네 귀여워 어? 저기 물있다 저기 거기까지 갈까? 맞아 아 아 아 아 여기 둘 뭐야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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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일단 철 존나 많긴 하네 털보이죠잉 원석이 있으면 좋겠어 다이아몬드 밝히는 건 안되는데 아 박아야돼 무조건? 어 밝히는 건 안돼 들어도 아 그거 아마 다른 보드인 걸로 기억 헤드스톤 그러면 주위에 다이아몬드 있는 겁니다 그럼 주위에 다이아몬드 있는 거지 진짜 개다야 그것도 쉽게 가면 진짜 미션 사들 어 아 죽어 살았네 내가 뭔가 있을텐데 예 전비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은행 사무실이나 이렇게 얼마나 즐거웠다 ㅎㅎ 해 hoor 한번 Schneider 토 nat by 아 아아 겁나 아까워 철보러 가야돼 아 야 ㅅㅂ 전비 손 보인다 손 나이스 미래 일찍다 몇 마리야 하아 주로는 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와리 갔다가 와리가리 여리바리 와리바리 이병버스 있어요 이거 이병버스 제일 편한데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저런게 영웅감 있으면은 뭐가 있던거고 영웅감 아마 여기있는거 기타 나 템 꽉 찼다 아 페일이야 다이아몬드 싫을거 같 다이아몬드 야 너 먹을 수 있지 기도야 어? 자표 찍어줘? 아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다고 이거를? 일단 적어줄게 어 아까 왔던게 처음부터 가면 돼 기타 아 이거 이새끼 이새끼템에 아까 고인게 아니고 좀 많이 해가지고 마크를 조용해라 상자를 탱 만들어주고 기도에 기도에 템을 모아둘 아 이거 내려갈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도로 게임 하나만 만들고 와 그냥 템은 다 있으니까 지금 퓨리는 왓다리 갓다리 여리바리 마리바리 준호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꾸나 이깃다 어이 내 모든 근원을 설명해주겠다 나 왓다리 갓다리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냐? 당연하지 나 오면 상자에 넣어놨다 응 여기서 그냥 일찍으로 파야겠다 하나? 야 와 너 가져가 뭐 반대 이거 좀 야 아침으로 바꿔주라 아침 못 바꿔 아니 바꿔줘 못 바꿀걸? 좀비가 너무 많아 OP가 없어요 하나 와 아 네고도 단거 치고는 너무 짠데? 야 지금 다이아 찾는 중이야 아 뭐 23이네 와이 여기 내려가야겠다 기대 오고 있냐? 응 그래도 이런 살 같은 거는 무시하면 안 돼 기대 올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폭탄은 몰라도 폭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데 철이 기회해 철을 좀 많이 캐 철이 기회해 이번엔 집을 좀 작게 좀 소소하게 지어봅시다 저거 쟤 환불하고 있냐 일단 장면을 뭐야 주누야 너도 하고 있냐? 어 여기서 봐야겠다 사람 발견은 바로 내려요 그냥 차도 내리지 말고 쟤 맞추기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핸드도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목표 마을을 짓기 가봅시다 오늘의 컨텐트 위에 한번 스윽 한번 훑어봅시다 빼고 시즈 좀 어려운 게임이야 내 생각에 시즈 해본 게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 이게 있으면 행복할텐데 성현아 여기 다이아있다 어디 오다 오다 잡혀 아까 찍어줬잖아 채팅 뭐 채팅 뭐야 준호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준호야 오늘은 좀 노래 틀어줄게요 야 근데 여기 노래가 왜 안 틀어지냐 마크 아 나도 마크 하면서 노래 좀 틀어야겠다 마크 노래가 짱인데 아 마크의 노래 어 아 인정 내가 그거 틀어야겠다 나도 지금 노래가 안 나오는데 나도 지금 노래가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와 마크 노래가 그냥 유튜브로 틀어야 되겠다 지도야 다이아키러 가죠 내가? 어 어딨는데? 좌표 찍은 데로 왔어? 250에 400 둘 다 둘 다 플러스요? 아니 마이너스 250 나 Y는 아 네 아이디 보여 아이디 보여 아이디 보여 다이아 위치 어딘디? 다이아 위치 어딘디? 다이아 여기 있다 언제 일로 갔었냐? 여기 좀비 있어가지고 막아볼까 어딨어 다이아 어? 왜? 어디 갔어? 일로 와봐 다이아 거기 있어? 추리를 해야 돼 좋다 아까 물 있던데 있어요 물 나한테 존나 말아 일로 와봐 어디까지 간거야? 어딨어? 나 너 놓쳤는데 뭐야? 뭐야? 뭐해? 여기 아까 온 덴데? 아 일단 안다 나 본거 확실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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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말한거야 야 상자 어딨어 일단? 상자 아까 거기 너 나 거기 좀 응 보이면 줄게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저기 있네 다이아 안 보인다 뭐야 낚시 당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거기 여기 제가 어 여깄다 여깄다 덤파해야지 일로와 일로와 어디 덤파할래 아 쫄러 가야 되구나 덤파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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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깄니? 아 너무 추워 아우 개추워 파던거 쭉 파야되겠다 어디 기도야 이 새끼 뭐지? 잠깐만 기를 잃어버리냐 아 여기 여기 확실해 이제? 어 확실해 여기 있잖아 어디 기도 기도 일 잘하냐? 어 다이아다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어디서 시작했지? 아 나 다섯기 좋다 기도야 일 제일 잘하지 원래 제일 잘했어 야 여기서 파자 기도야 그냥 어 여기서 그냥 쭉 퍼? 어 다 여덟 개 있다 우리 그래도 살짝 조태 뻔한거야 긴장 탈덨 아 예 하내완 wrong 용암이다 우 야 preferred ْ 으 어 뭐야 내 옆에 누구 있는데 지하 누구 지하인 사람 누구에요 우린거 같은데 우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아이 가 귀찮아 다이아몬드 나키지 뭐 형연아 니 뭐해? 니 뒤에 안보여? 뭐해? 형연아 문제가 있다 이건 또 8개네 오오 다이아몬드 발견 아니 내가 잘 못봐 이건 좀 심했어 씨발 아니 이건 심해 이건 심해 아니 밑에 아예 생각도 못했네 아니 밑에 아예 생각도 못했네 근데 우리 다이아몬드 근데 우리 다이아몬드 운 좋다 근데 기도야 그러게 나 어제 어제 새벽에 하루 종일 팠는데 안나왔는데 너 먹고 죽었잖아 그냥 계속 근데 너 계속 자자고 할 때 계속 다이아몬드 하나만 나오면 자야지 했는데 철곡 4개 쓰고도 안나왔어 아 다이아몬드 아 템 꽉 차가지고 돌도 계속 안마거졌거든 아 또 동굴이다 동굴 그냥 안나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아 니가 파는데구나 이건 네 어 어 어 아 다시 파자 여기 한강 더 높게 파야돼 여기 10이다 아 이번에 10으로 파자 그냥 으음 인정? 인정 아 어우 좋아요 그리고 나 이거 그거 해둔다 철 꽂고 있는다 혹시 내가 가는 길은 다이아몬드밖에 없네 짱이구만 빨리 나올 수 있다 이게 조그마한 용암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다 여기도 인정씨 뭐야 또 동굴이야? 기도야 오 나 떨어질 뻔 했어 저 또 떠지는 소리 들리는데 너네? 청연아 너네? 아냐 우리 둘 다 평화로워 자 여기 파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 어? 어 근데 여기 좀 멋있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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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어? 씨발 깜짝아! 왜? 나도 잘 빠졌어? 구멍에 쏙 들어가길래 씨발 다이하다 어? 개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씩 나왔는데? 우리 오늘 왜 이러냐 오늘? 뭐지? 나는? 아홉 개는 개쩌네 쟤네들 질 순 없는데 하나 둘 셋 셋 넷 넷 개? 아 넷 개 어? 세 개 안 들린다고? 뭐야? 나 마이크 끄고 얘기했었네? 아아 나 피해 나 피해 마이크 끄고 얘기했네? 좀 센 새끼인데 새끼? 난 몰랐어 아아 그냥 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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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로 그냥 파트로 죽여버렸어 여기까지 내가 다 대답해줬는데 마이크 끄고 혼자서 얘기했네 한 10분 동안 방송 켄지 몇 분 됐지? 26분 동안 파이크 혼자 말했어? 방송에서 내 목소리랑 들렸대 누구랑 소통하는 거야? 아따 왜 소통 안 하냐고 그러지 그거 뭐지? 쪼낭 마이크로 내 목소리가 들어가나봐 그래서 그거 듣고 소통만 소통해준다고 그러는데 준우야 아키도야 좌표 또 찍어줄까? 아냐 아냐 찾을 수 있어 마이크 300에 450 나도 잘하면 죽겠는데? 나 지금까지 뭔 얘기한지 기억이 안 나 야 창고 빨리 박아놔야겠다 이거 야 마법사는 용감해지고 용감해 들어도 안 죽었냐? 나 개소리 존나 많이 말했는데 개소리 그니까 파이크 옆에서 그냥 개소리 존나 많이 있는 그래서 와라라리 아라라라라라 이렇게 무시하지마 아 이제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나가면 안 돼 다이아문도 먹으러 가야지 파이크 다이아문도 몇 개 먹었어? 나 15개 많이 못 먹었어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먹었대? 너 몇 갠데? 30개 미쳤냐? 우리 운이 존나 좋게 나왔어 야 키도야 템 디템 사서 확인했다 일단 응 상자에 넣어놨어? 어 나 상자 바로 왔어 나 고기 좀 다 왔다고? 응 벌써? 일부러 말 안 하길 나 일부러 말 안 해 안 하다 생각 안 있잖아 버드린이 죽었다 아 준비해 살해당해 으어어 으어어 야 쪼낙방송이랑 내 방송이랑 같이 틀면은 뻗더니 시발 아 아 이러는데 왜 느낌이 다른지 할 거예요 개 박 쪼낙방송가 들어서 스툴이나봐 상자에 없는데? 화면아 너 어느 상자 보고 있는거야? 아까 그 상자 아아까 그 상자? 아아 아까 그 상자에도니 다이아 없게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거 아까 내가 뻬어 아 뭐야 뺐으면 걸 없지 당연히 바보야 그 상자 여기 여기 저니 죽은디 다시 만들었지 아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미친놈아 어때요? 오오오오오?! 야 근데 마법사 너무 andere 이거 오오오ㅠㅠ 내 용암 빠쥔는줄 알았다 와 나 진짜 인생 진짜 여기있어 아이 이 시키 봐 아 이XXX 그거네 방종할뻔 했네 아 아, 마법사 이 새끼 그거구만. 그 용암 그거. 데미지 안다는 거 지금 물락받았네. 미친 새끼, 뚜껑한 새끼. 왠지. 왠지 이상하더라.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제가 뭐든지 다 대답해드릴게요. 저한테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드릴게요. 넌 조용히 해. 나무 대답해봐. 비도 오고 있긴 해? 응. 거의 다 갔어. 아, 여기 길이 안 좋다. 여기 다이아보도 나올 텐데. 아, 지금부터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너무 집중하느라 못했는데. 저 차로니아 님이 소통도 해준다고 나한테 칭찬하길래 어, 마이크 되는구나 싶었는데 저 사람이 쪼낙방에서 목소리 듣고 그거를 들어서 내 시팅창에 쓴 거야. 아, 그러네. 아, 나보고 소통을 잘해준대.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계속 소통해줬는데 마이크는 안 끼나 이러는 거야, 시팅창에서. 나는 소통한다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X로 돼 있는 거야. 아, 내... 불프고만. 전 넘겨요, 이씨. 뭐 이런 거 다 있어, 무슨. 나 빨리 와. 저건 금이고. 이거 채팅창으로... 아, 이거 뭐지? 이거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그냥 힐링 치면 애들이 이해 못 해요. 힐링 폴미 이렇게 쳐야 되나? 힐링 폴미 힐링 폴미 힐링 폴미 힐링 폴미 힐링 폴미 아, 가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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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기도야. 오면서 내가 그... 아, 그래요? 철 구워놨거든? 50개 정도?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거 어디인지 까먹었다. 아... 아! 기도야. 내가 이 시간대 키면은 매니저가 많이 나와. 아침에 키면은 새벽이라서 매니저님들이, 매니저님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기도시키 마크 피지컬로 해. 방금 전에 낮에도 방송 바로 끈 게 레이시스트 너무 많아가지고. 뮤트하면서 얘기해줄까? 뮤트하면서 얘기할까? 뭐... 우리? 이거 좀... 듣기 귀찮... 듣기 좀 그러면은... 아니... 뮤트... 뮤트하면서 얘기해야 돼. 아, 내일 공유일이야? 아... 레이시스트 너무 많아. 재생창에. 아, 나 이거... 그거 어디다 뒀지? 아... 와, 우리 그... 온길 찾고 그거 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도 뭔가 다이아몬드 냄새 나는데... 아, 그니까 나 계속... 그거 뭐 철을 굽고 출발하고 다른 동굴 발견하고 그거... 회수 안 하고 자꾸 가는 거 같아. 어? 발견했다. 뭔가 터졌는데? 방금 말 취소. 바로 발견했어요. 타현아! 에이? 거기 상자 있는데? 여기를... 어, 상자, 상자. 상자 넣어놨어. 여기를 제가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답표 다시 말해봐. 답표 T 누르면 봐. 마이너스 300에... 450. 진짜 마크는 힘들지가 않다, 8시간 해도. 체계하고... 8시간 했냐, 우리? 어, 우리 거의 7시간 20분? 7시간 20분? 어, 나 이렇게 게임 오래 한 거 처음이야,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이렇게 하라는... 오버워치는 못 하지. 오버워치는 짜증나서 중간에 떴는데... 오버워치 내가 이제 15시간씩, 17시간씩 하긴 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땐. 니 그 쿨하기 전에? 어. 난 그거 보고 넌 미친놈이야. 와이. 와이 뻐드링. 뭐 어때? 그 50이랑 만나는 너희들은 뭐? 안 해도 돼. 이게 게임이거든. 라인하이트예요. 엘마나 플레이 할 거예요. 얼마나 다 같네요. 우리는 새벽까지. 나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밤새도록 할 것 같은데? 어, 나도. 표린이 왜 또 날 욕하지?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 누가 행복해. 종료력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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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가지면서 게임이 있구나. 오케이. 여기 뭐 털할 거 없는데? 어, 여기 좀 무섭다. 이 좌표가 15인데 좀 날 만한데? 이쪽 금이고. 내 방에 트랜스레이터가 두 명 있어. 트랜스레이터 두 명이서 번역해주고 있어. 나 말하는 거. 정리 좀 해보자. 다 양가. 철이구나. 어, 야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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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열 받는다. 기도야. 올 수 있긴 하냐? 땡큐 비트. 아니 번역이 아니고 말이 어떻게 전화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면 기도야 올 수 있어? 궁금해서 그래. 저는 그것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그거 뭐냐. 네가 맨 처음에 상자 줬던 땐 바로 찾아갈 수 있거든? 그냥 걸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그 다음을 까먹었어. 그냥 내가 텐 먹어놓을 거야 그냥. 다른 나라 사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큰 의미 기도야 나 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 영어로 못해요. 죽을 뻔. 영어로 잘하고 싶은데 영어로 못해요. 부유가 게을러가지고. 잠깐만 이거 머리 좀 쓰면서 잡아야겠다 얘네. 어 저 흥미로운 거를 안... 흥미로운 같은 거... 끊어치기. 야 왜 이거 마크도 끊어치기 있어. 야 왜 이거 마크도 끊어치기 있어. 왜? 킬 까먹었어.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찾았다 니가 찾았다 니가 찾았어. 어떻게 이렇게 딱 찾아지냐 씨X. 신기하다. 아 마법사 새끼 아직도 살아있네. 차 뒤지지 그냥. 마법사 어딨냐? 여기 가려놨었는데 아까. 살았어. 어우 뒤져라 좀 마법사 이 새끼야 아유 씨. 저 키도 죽인 새끼 저거. 천장 다이 아니냐고요? 아 그런 거 좀 빨리 말해주세요. 이 그런 것도 왜 시야가 좁냐 너? 감독가 느려서 그래 내 생각엔. 맞아. 내가 보기엔 그 다이 아니에요. 님 잘 못 보신데? 미친 저게. 형연아. 저 폐 뭐라고? 이게 뭐해? 아니다. 천장에 다이가 확실한가요? 확실하면 제가. 오 천운들이야. 아까 철이었죠. 그쵸? 그치. 아 파워볼이 다 있는데? 역시나. 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 아까 이런 걸 보고 다이아라 하셨겠죠? 하지만. 짜잔. 철이에요. 이런 거 다이아라인 줄 아셨겠죠? 짜잔. 철이에요. 파워볼. 둘. 와. 그럼. 오. 네. 네. 니 나 찾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나 좀 먼데.. 먼데는 아닌데 아니다.. 찾기 쉽겠다 저펄 말해봐 지금 잡혀 말했잖아 아까 마이너스 300에 450 몇 분 말해야 돼 이 지키 어? 찾은 듯 왔어? 지하까지 왔어? 지하는 계속 와있었어 아 뜨거 뜨거 찾은 듯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아 존나 뜨거 아 살았다 살았다 어 뒤진 줄 알았네 왔어? 기도야? 어 상자 얻었어? 어? 어우 너무 느려 와요 스킬레톤 개새끼야 아 순간이 너 순간이 뭐야? 야 순간이 뭐야? 야 순간이 뭐야? 야 저 에바 형 에바잖아 기도 어디야? 너를 찾아 떠나는 중 야 니가 내 템 먹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 근데 저 스킬레톤 에임 지리네 미친 새끼인가? oh 으 마지막에 뒤져 coûĆ 자피를 못 봤다는데 주봤어? 나 죽었어 기다 니가 빨리 먹어야 돼 쿨 안치고 안 그럼 나 멘탈 나를 거 같아